아, 그냥 떨렸었던 것 같아요. 준비도 많이 하고 되게 이런 압박감 그리고 긴장감, 내가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땐 수영 좀 나지 않을까요? 수영 나도 좀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? 수영 좀 기르고 장발해서 멋있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. 그냥 길거리 다니는 것 같아요. 네, 제 꿈입니다. 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계속 같은 표정, 같은 제스처를 질리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곡이라도 늘 무대마다 다르게, 더 새롭게, 더 재밌게 처음 무대 보는 것처럼 저에게는 큰 도전이 있고 제가 이뤄내야 되는 숙제? 제가 이뤄내야 되는 숙제? 네, 이 영상이 되었네요. 이렇게 볼게요.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다시 담아see,